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지난 이야기 이 세계는 팽이가 점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세계 팽이 세 칸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팽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잉여초의 팽이 일장이 된 그 이름은 바로 범서 그는 일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무자비하게 진흙대의 팽이를 파괴했고 그리고 잉여초의 새로운 전학생이자 다크워스 다미오와 잉여초의 일장을 두고 겨루는 대결을 하던 중 일패라는 뜨거운 지옥을 맛봤지만 그는 다시 인간 팽이라는 신기술을 연마하여 또다시 잉여초의 일장을 거머쥐게 되는데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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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헤헤헤 어 잠깐만 어 어? 왜 이렇게 일이야 봉사야? 쟤야 나 쳐다본 것 같은데 잠깐만 엑 뭐야? 엑 어 어 어 뭐야? 봉사야 이거 다 쓸 필요 없어 내가 정리할게 봉사야 어? 빨리 정리해 빨리 짜장라니까 야 너 지금 나 쳐다봤냐?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어디서 조무래기가 우리 일진 회한테 덤비다니 말이야 아 잠깐만 너 너 너 팽이 박살내고 싶어? 아 미안해 내 팽이만큼은 그러지 말아줘 에이 도와줄 말이야 팽이도 못 돌리는 것들이 말이야 괜히 쳐다보고 말이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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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잡아 잡아아 아 미안해 미안해 어? 아 어떡해 너 나랑 팽이 한마 뜰래? 아 미안해 나 팽이 못 돌려 미안해 봉수야 다시 난 쳐다볼게 진짜 조심해라 진짜로 오늘만 봐주는거다 진짜 건방진 녀석이 미안해 봉수야 에휴 진짜 얘들아 아무래도 이거 우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팽이로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A 맞다 얘들아 흠흐흐흐흐응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흣 아 원래 우리 그거 우리 그거 있잖아 그거 원래 이거 학교 끝나고 이거 뒷골목 가서 팽이 한 사발이 캬캬캬팽 팽이 한 사발이 딱 해야 되는데 아 어 내가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 봐야겠니 얘들아 미안하다 아유 아쉽네 귀찮지 아이고 우리 그러면 내일 한 사발이 하고 오늘은 나 먼저 가볼게 그래 알았어 내일 놀자 같이 그러면 어깨 어깨 잘 놀아 나 갈게 잘 가 아이 자태가 아이 그래도 봄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우리 둘이 가서라도 놀까? 아이 그럼 우리 인여초에 체면이 있지 맨날 맨날 뒷골목에서 팽이 어둠의 팽이판에서 아주 그냥 한 사발이 하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다른 학교의 녀석들이 넘본다구 그래 그래 맞는 말이야 자 그러면 팽이 한 사발이 하러 가자 가쌌? 가자 와 내 팽이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지 야 역시 엄카로실은 불꽃팽이라 아주 그냥 쓱 까먹구만 아주 강력해 보여 이 얼로다가 피니스팽이라고 어? 이제 내 팽이가 이제 봉수를 익을지도 모른다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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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고? 야 근데 야 봉수 없으니까 이거 참 재미가 없다 우리 둘이서 여기서 뭐하고 있냐? 어? 그러게 새벽에 새야 진짜 꿀잼인데 어디 찌질이 한 명 안 지나갈라나? 어? 그러니까 괴롭혀줄 만한 아주 괴롭혀주게 말이야 어? 어디 없나? 저거 알지? 어? 야 너 뭐해? 야 멈춰 어? 이 자식 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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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대로 여길 지나가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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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너 어디 초등학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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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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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. 최강초 나왔어 허어허 tenho 너야 siebie 최강초랜다 최강초랜 야 거기 거기 아니냐 최강초면서 팽이 최강이 없는 바로 초등학교 거기 아니냐 아이 그래 아이 뭐야 찌질이었잖아 야 너 돈 좀 있냐? 어? 이 자식이 빨리 건네 이 자식아 우리가 누군지 몰라 오 팽이 할 줄도 모르겠어 안쎄 돈이나 또 나눠가시자 나눠가시자 이 자식이요 불꽃 피닉스의 뜨거운 맛을 보고 싶냐 오! 이 자식이 말이야 야 하여튼 간에 어 니녀석같이 탱이는 못돌려 있는 녀석들은 우리 뒷골목에 어슬렁거리지도 말라고 다음번에도 부이면은 나 그냥 끝장을 보게 해줄거야 아! 아! 내가 돈도 뜯었겠다 탱인아 강화해볼까 한번 좋다 좋아 오늘 돈 뺏은 걸로 일단 집에 가서 깎아서 먹어야지 아이 좋다 나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이 찌질이 잘 만났다 잘 만났다 맛있겠다 형! 형이야! 여기 있어 형! 여기 있어! 뭐야? 이 초물 애기들아 얘네들 얘네들이야? 맞아 형 형 뭐야 이 뚜뚜리는 어? 이 덩어리들 뭐야? 야 콧대깔이 많아 뭐야 이 진격이 거의는 뭐야? 형 이 친구들 막 최강초는 막 팽이를 드럽게 못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삼촌은 듣고 막 그랬어 형 뭐? 최강초가 드럽게 팽이를 못한다고? 야 니네 어디 초노학교야? 이 녀석들이 우리 존재를 아직도 모르나보구만 응? 야 늑대야 보여줘 야 팽이 꺼내 잔말 말고 말이야 어허 니가 내 팽이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? 음 남자는 두말 않고 팽이로 승부다 자 그리고 조건 하나를 더 대결지 바로 이 팽이 싸움에서 진 녀석들은 이 골목을 걸고 싸우는 걸로 하자 어때? 뭔 남자가 입이 그렇게 길어 당.. 당장 덤벼 덤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최강촌의 인어처 이 뒷골목을 장악하는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자 여기서 지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골목에 발도 들여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? 응? 자 그러면 먼저 지는 때부터 팽이넛으로 시작 핫 간다 레드 패니크 이래야 엄청난 기술과 함께 엄청난 팽이가 나왔구만 저걸로 말할 것 같으면 문방구 앞에 파는 의미권짜리 팽이를 엄마 카드로 질러서 만원으로 업브레이드 시킨 아주 무서운 엄마 카드 응? 엄청나게 강력한 팽이라고 원카는 이길 수가 없어 좋아 좋아 자 그 다음 보기에만 화려하지 어? 이딴 팽이 내가 그냥 부셔버릴 수 있다고 응 나와라 현무 현무 팽이 아니 이 팽이는 전설로만 내려온다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최강의 팽이? 이 팽이로 말할 것 같으면 기바담으로 때려도 절대 깨지지않고 팽이가 아주 딴딴딴딴 데스네 하다든 엄청나게 강력한 팽이 아니야 이거 아주 박빙이 되겠는걸 어깨... 응 어차피요 내 레드 피닉스 앞에서는 무릎 꿇혀야 될 것이다 자 간다 받아나 바이어볼 으üg 엄청난 공격이 들어갔다 어 뭐야 금지 진짜로 가져 Jacobs 뭐야 뭐야 아니아니야 그냥 빗나간걸 거야 이럴 순 없어 자 다시간다 으으아 배oshima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sue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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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t 끝났냐? 어... 우리 이 자식이... 어... 이번엔 내 공격이다! 가라! 전무 연구!!! 어이... 아니! 롯데팽이가 산산조각 아주 초전박살났더라! 아... 이럴수가... 내... 롯데팽이가... 야... 롯데야 내가 복수해줄게! 어어... 나도 문방구 앞에서 어제 팽이를 샀다구! 자 돌려 내 팽이로 말 할거 같으면은 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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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림팜팽이!! 자... 가자! 돌려 돌려 돌림팜팽이!! qt 까가비 아깝소... 미스가 났잖아! 으으... 이거 왜이래? 에휴... 뭐야 파리가 앵앵거려... 아직도.. 아직도 치고 있었어!? 가라! 현무아무 먼저 파괴! 안돼! 내 병이다! 안돼! 어떻게 이제 제가? 어떻게 진거같은데? 너희들 죽어보자! 내일 봉수 내리고 올거야! 너희들 기다리라고! 기다려! 별것도 아니길 까불어! 맞아요! 이런 모지린 자식들! 이런... 이런 모지린 녀석들! 너희가 감히... 최강초 녀석들한테... 진 것도 보자라서... 팽이까지 부서져! 너희가 그라고도... 익녀초란, 익녀초의 빨리 잡아가 될く 최강초로 찾아간다 나만.. 나만 믿고 따라와 너희들 알겠지? 알겠어 너만 믿겠지? 오늘 반드시 최강초를 무찌른다 이제.. 이 뒷골목은 우리.. 우리들의 것이야 우리 최강초의 것이라고 맞아 형 그 팽이도 제대로 먹었더러 먹었더러 왜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어 형 여기야 여기야 빨리와 여기란 말이지 저 녀석들이야 저 녀석들 우리 영역에서 놀고 있어 감히? 어 뭐야 깜짝아 이 녀석들 어제 끝났잖아 어제 이 골고키가 우리커라고 니들이 우리 애들 벼룩혔냐 넌 뭐야 이 기저귀빤스야 냄새나 저리가 우리 구역이야 못생겨가지고 역시 이 하룩강아지들이 범무서운줄 모르고 설치는구나 하룩강아지들이 범수구름을 모르고 설치지 넌 뭐야 그쪽 짱이 누구냐 이..이..이..이..이..이..이..형 더 도와줘 으음.. 날 찾았나? 하룩강아지 네가 짱이야? 그래 내가 짱이다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이 녀석 좋았어 더 이상 뭐야 다른 말은 필요 없겠지 우린 팽이로 승부하니까 맞지? 흠.. 그래 어디 한번 놀아주도록 하지 신명나게 말이야 음 거참 휴기 좋은 날씨고 그르네 응 휴겨주마 그렇다면 나도 나와라 현문팽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팽이 우리가 닭살이 났다고 으음 걱정마 걱정마 내가 해결해주마 이거 짱 내버려 형 봉지에 가자 가락항 태풍자 사이클론